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테시간의 102번째 영상인데요. 원포인트입니다. 이 시그널이 뜨면 테슬라의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일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모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번 더 펌핑이 시작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 전세계적으로 세일하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도 깎아주고 한국에서도 깎아주고 북미에서도 깎아주는데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공홈이거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는 일반 영업 그런 사원들이 없지요. 테슬라 공홈에서 직접 오더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역마다 딜러들이 있어서 하는데 테슬라는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델에 상관없이 테슬라 공홈의 모델에 상관없이 이건 모델 Y죠? 모델에 상관없이 사려고 여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델마다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좀 틀리는데 어떤 때는 15일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요. 7500에서 10000 마일의 슈퍼 프리 처징을 주겠다. 딱 누르면 안내문과 딱 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5일. 일단 이 발표를 했을 때 이게 하락하는 테슬라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 있는데 고깃집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대세인 올리케닉이 되다 보니까 올리케닉으로 할 수 없이 전환을 했어요. 사람들이 올리케닉만 먹으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식당 이름은 밝힐까요? 얼바인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사장님이 고집스럽게 명품, LA의 조선갈비를 따라잡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항상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허전하다는 거죠. 양이 너무 작고 배고프고 인심이 야박하면 안 되죠. 고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올리케닉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 무제한 고기. 전 메뉴가 아니라 일부 메뉴에. 그러더니 몇 개월 후에 결국은 폭망하더라고요. 올리케닉은 철저히 박리담에로 가야 됩니다. 박리담에. 올리케닉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면 막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할인 행사를 딱 했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한 거는 안 팔리는구나. 안 팔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대당.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할인한 만큼 더 많이 팔려야 되는데. 할인을 했는데 그 할인의 효과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인컴의 마이너스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올해 31일까지로 못 박은 이 할인이 연장이 되느냐 안 하는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에이 설마 테슬라 연장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테슬라는 연장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하도 양치기 소년처럼 말을 바꾸다 보니까.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4분기의 테슬라 실적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이번에는 힘들 거다가 중론이거든요. 이번에는 힘들 거다. 아무리 테슬라라도.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 밑으로 깨진다고 예측하는 한쪽에서는 바로 그거를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하는 1월 중순 정도죠. 그때 1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테슬라가 저 할인 행사를 내년에 더 연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테슬라한테는 정말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할인 행사의 12월에 이거를 했을 때 별 재미를 못 봤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런 거 하면 안 되죠. 에르벤스가 할인하는 거 봤습니까? 샤넬이 할인하는 거 봤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SOS 비상사태가 지금 시작됐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하거나 또 한다 그러면 진짜 진짜 테슬라 주가는 한 번 더 확 빠질 거고요. 그런데 오늘 테슬라의 좋은 호재도 떴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한 어떤 호재인가 가만히 뜯어보면 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능은 좋아진 배터리 배럴이 이건데 문제는 원하는 만큼 만들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도 어찌됐든 머스크도 주가 방황하려고 자기 2년 동안 안 판다 그랬고 거의 몇 주입니까? 살짝 한 번 볼까요? 테슬라 보면 테슬라가 진짜 징그럽게도 빠졌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돌리면 일주일 만에 18%가 빠졌고요. 한 달 동안에 무려 32% 대박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3개월 동안에 테슬라가 무려 55%가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에 49% 별반 차이가 없죠. 1년 동안에 무려 65% 근데 이제 이만큼 빠졌으니까 최소 일주일 동안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최소한의 데드켓 바운스가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일단 선물 시장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11시 13분인데 선물 시장 좋아요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서학개미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사는데 기관들이 좀처럼 테슬라를 안 산다는 겁니다. 혹자는 연말을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각 증권사들이 내년 포토폴리오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래도 살 애들은 다 삽니다. 살 애들? 살 종목들은 사거든요. 사실 그들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테슬라 매집이 시작이 되어야 하지만 테슬라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거고 어쩌면 기관 이놈들은 공매도 쇼스를 갖다가 푸드옵션 때려놓고 일부러 주가를 팍팍팍게 부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테슬라의 할인 행사를 과연 이번 약속대로 이번 달 30일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살짝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내년에 슬그머니 할지 이거 꼼꼼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102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